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리족구입니다 이번 경기에는 청양챔프와 천안성완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팀이 청양챔프 채병재 선수가 공격을 하고요 천안성완 앞쪽에 보이는 팀이 김혁 선수가 공격을 합니다 2세트 막 시작을 해서요 2대3 청양챔프가 한점 리도하고 있네요 3대2로 채병재 선수의 공격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안축이 아주 굉장히 셉니다 2대3 5대3 5대4 5대4 6대4 5대4 5대7 5대4 페인트를 못하다가 휴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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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 안치니까 안팎은 세우고 안팎은 세우고 공이 안쪽 공이 안쪽 공이 안쪽 공이 안쪽 공이 안쪽 공이 안쪽 있어있어 공이 안쪽 공이 안쪽 발만 얹으세요 2, 3, 2, 1 이ỗ Cut 이ỗ pin 이거 왔다 갔다 아 저리니땐 아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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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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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2 2 2 2 3 2 3 2 4 3 잊ố Кто 1, 2, 2 2, 3, 2, 1 1, 2, 1 2, 1 2, 1 2, 1 2, 1 2, 1 2, 2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 1, 2, 3, 4, 6, 6, 7, 8, 9, 9, 9, 9, 9, 9, 10 1, 2, 3, 4, 6, 7, 8, 9, 10 1, 2, 3, 4, 6, 7, 8, 11 둘 중에 하나랑 무조건 가운데 접히거든요 빠르다! 빠르다! 16대 8로 태양 챔프 3척 정국이 형 제가 할께요 바로 가 다행이다 있어! 어, 보험했다! 있어, 있어! 가만히 들어가! 어, 철제! 빠륨 twenty two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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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한 거 그러니까 와우 야! 야! 어! 으이! 야! 하이! 아! 아! 에이! 야! 1, 2, 3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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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은 바지 파이 파이 고현 성공 강아지 청양캠프와 천안성완의 경기에는 청양캠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. 여긴 할리족구입니다. 감사합니다.